하이 페퍼프렌디 응? 응? 피나네 아 여쭤볼 거 있어서 그런데 시간 되실 때 전화 한번만 달라고 브랜디 페퍼 하이네거든요 간단하게 여쭤볼 거라서 네 네 네 여보세요? 하이가 그 며느리 발톱이 어 완전 부러져 이렇게 부러져서 반쪽이 갈라졌는데 이렇게 밑에 아 이거 근데 피나요? 이게 저희가 건들면 피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자르고 지혈하면 돼 헉 아 이거 이렇게 짧은데 지혈해요? 짧은 상태로? 아 발 지혈 아 그니까 그냥 데려갈 거야 지금 그냥? 응 빨리 와요 네 하이 어디야? 하이 가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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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하이 이리와 하이 이리와 누구야 봐 또 누가 안 가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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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하이 저녁래요 한 번 더 털어내줘 앉아 앉아 앉아봐 어우 짜증나 가자 가자 기다려 알아서 기다려 조금 기다려요 아이씨 아이씨 아팠어 아이씨 아팠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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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하지마 안된다고 하이아 안돼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다 뜯어놨죠 어이 왜 무슨 냄새 아니 애매하게 부러졌다는거야 어 어떡하지 그럼 어 이거 그냥 잘라야될거 같대 어 그래 아팠거 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이씨 아니 하이자 아니 그냥 잘랐는데 근데 자르기 전에 너무 내가 숨이 막히는거야 너무 아플거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이제 자르는데 그냥 이렇게 팍 자르는거야 완전 그냥 근데 딱 자를 때 하이가 으악 막 이래 세상에 아팠어 쟤 쟤 저정도 되게 아픈거야 아이씨 애들 산책 나왔는데 엄마를 저기 만났습니다 브랜디랑 놀고있어 흐흐흐흐 제가 가면은 브랜디가 흥분하기 때문에 엄마장 잘 놀고있네요 엄마장 잘 놀고있네요 페퍼가 봤나 일로오세요 가자 히히 하이는 다리 지금 괜찮아 앉아 옳지 나 봐요 어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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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지겨없다 지겨워 슈이스 헤엑 펜 고마워 하이 으흐흐흐흐흫 헉 그 이 이 건너편 궁이 너무 부러워 하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